각 팀의 대표로 여성 짝꿍이 도전 시작 화장실 가서 하는 거는? 화장실 가서 하는 거는? 똥 싸고 씻고 양치하고 똥 싸고 씻고 양치하고 야 이런 거 대박이다 야 다 그거 하지 뭐 야 지효야 다 똑같아 당연하지 어 광수가 보기 싫을 듯 세 가지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? 야 너는 잘 때가 아니야 밥 먹을 때 잘 때 씻을 때 야 잘 때? 잘 때랑 아니야 너는 못 조심해야 돼 잘 때를 봤어 씻는 거 씻는 거 맛있어 아니 못 조심했잖아 방수 형이 자꾸 씻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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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갑자기 다닐 거야 방수 형 아 씻을 때 더 멈춰놨어 어? 아 물이 얼마나 좋을 거야 아니 왜 씻을 때까지 아니 왜 씻을 때까지 아 아 아 아 아 왠